11월 8일 수요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시편 139편 1절 뼈가 부러져 엑스레이 촬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비렐름 콘라트 렌트게는 독일의 기계공학자이자 의사였다. 1895년 11월 8일, 전류가 극저압 기체를 통과할 때의 현상을 연구하던 그는 새로운 종류의 광선을 발견했다. 이 광선은 렌트게는 선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졌다.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형태의 이 광선에 그는 엑스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발견으로 렌트게는 1901년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엑스레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도 아신다. 남이 볼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보신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진술했다.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동료에게 죄를 숨기고 부인하고 덮어버리는 데 성공할 수 있다. 범행 당사자가 그 누구에게도 의심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늘의 지적 존재들 앞에서는 남김없이 드러난다. 가장 깊은 밤의 어둠도 온갖 거짓술술을 다 부린 비밀도 영원하신 분의 지식 앞에서는 하나도 감출 수 없다. 영원한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날마다 하늘 체계의 기록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엄숙한 일인가. 한 번 내뱉은 말, 한 번 저지른 행동은 결코 돌이킬 수 없다. 천사들은 선행과 악행을 모두 기록한다.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정복자라 해도 단 하루의 기록조차 되돌릴 수 없다. 사진사의 감광판 위에 얼굴에 생김새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재현되듯 품성 역시 하늘 체계에 세밀하게 기록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늘 존재들이 쳐다볼 그 기록에 대해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갈라놓은 베일이 벗겨져서 심판의 때 다시 마주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천사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인간 자녀들이 볼 수 있다면 매일 하던 말과 행동 중에 중단하게 될 것이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음용한 사람에게는 걱정거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행스런 일이다. 여하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시편 139편 1절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박교린, 이미화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보그마를 위한 영어 한국어 학원이 설립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랍에미리트의 박교린, 이미화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입니다.